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해로 기억합니다. 영국 BBC가 만든 드라마에서 영국에 걸출한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참전을 2차 세계된 당시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윈스턴 처칠은 비굴하다고 할 정도로 루스벨드에게 장문의 편지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1941년 8월 뉴펀드랜드의 극비 해동을 앞둔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칠과 루스벨트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국민과의 노변정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정다감함을 특정합니다. 그러나 처칠은 불과치화를 내고 저돌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는 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보스라고 칭하고 자신을 대통령의 부관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는 루스벨트에게 편지 속에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유럽을 미국이 방치하면 결국 독일이 미국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실용적인 호소와 함께 인간적인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라고 해서 반응이 미지근한 루스벨트에게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참전을 강곡히 요구하는 애절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속에 뒤틀린 나머지 저 못된 양치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화를 벌컥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bbc 드라마에서 목격했던 바로 대목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루스벨트와의 만남에 앞서서 그런 옥스포드나 캠브리 등에서 루스벨트의 정통한 학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지식을 공급받으면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루스벨트를 잘 설득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자신의 조국인 영국은 독일의 그런 압지에 시달릴 수밖에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칠은 지식인들의 조언을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교수를 불러서 조언을 들을 때면 원래 처칠이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서승 앞에 제자가 되어서 길을 기울이는 처칠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눈길을 두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좀 썬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 의혹이 불거져 나온 지가 벌써 3주가 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서는 한 번쯤은 조작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작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그쪽과 접촉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고 또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들을 초청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의보전신청과 재검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로부터 혹은 책임질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 단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섭섭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칠과 그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이 깊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중진급은 또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런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려는 그런 노력은 일체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모임이 불편하다면 얼마든지 비공개 모임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은 판단은 자신들이 내리면 되는 것이죠. 처칠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올바른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물어서 배워야 되고 이제야 전문가들을 불러서 적고 정확하고 또 괜찮은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같이 바라보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보느라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은 그 길고 긴 시간을 뭘 하는데 그렇게 보내는가? 지금 4.15 총선 의혹에 대한 부분처럼 중요한 현안 국정 과제가 있는가? 야당에게 더 절실한 과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지만 전문가들을 불러서 찬성 쪽이나 반대 쪽의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통합당의 앞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2, 3일 후면 5월 15일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버린 거죠.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나 대표, 미래한국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당신들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신문에 아예 안 나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당신 생각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저러니 앞으로 얼마나 압지에 시달려야 정신을 차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저렇게 모르니 저거를 국회의원이라고 그냥 함께 4, 5년을 또 가야 되니 참 딱합니다. 딱해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